아저씨 고마워요 너무 좋다 아까 근데 아까 비가 살짝 내려졌잖아요 안 올 거예요 이제 배가 왔잖아요 네 카피 맛사유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일일 바리스타 소연입니다. 제가 맛있게 해드릴게요. 선생님 어떤 음료를 원하십니까? 카페라떼 아이스요. 시럽 넣으시나요? 많이요? 단거 좋아하시나봐요. 아 당뇨 조심하세요. 제가 만들고 있어요. 원래 팩프로 연습한다 이거. 아니 아니 이거 솔직히 별로 아니에요. 아니 단거 좋아한다면서 쓰니까 시럽 넣으시나요? 저의 사랑을 가득 담아서 소출발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. 맛있게 드세요. 고마워요. 제 첫 고객이었어요. 이쁘게 되세요. 드디어 포기타임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신기해요? 좋죠 이런 이벤트. 뭔가 이렇게 가까이도 볼 수 있죠. 어떻게 제가 생각해봤어요. 팬분들이랑 함께 할 수 있는 이벤트. 그리고 소통을 많이 할 수 있는 가까이에서 그런 걸 하고 싶었어요. 그쵸? 그래서 칭찬받았어요. 남의 뜻을 줬대요. 감사합니다. 반가워요. 손들어였어. 아리가뚜어로. 나뉘어 놓인 것 같아. 오 너무 많다. 아이오다 뿌리. 혹시 뭐라 해야지? 표시가 있어요? 아 그리고. 어떻게 만들었나? 아리가뚜고자이머. 고마워요. 고마워요. 아람이 여신같아요. 반가워요. 반가워요. 고마워요. 고마워요. 뭐하고 그래요. 초콜라떼. 오늘 초콜라떼가 잘 나가는데요? 아 너무 맛있겠다. 나도 너무 맛있다. 제가 저번에 연습할 때부터 아이스톡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진짜 진짜로 추천하고 있었어요. 아이스톡가 진짜 맛있어. 그래서 계속 맛있겠다.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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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고객님 안녕하세요. 마지막 고객님 안녕하세요. 뭐 드실래요? 괜찮아요. 너무 고마워요. 또 만나요. 제 생일에 뭔가 여러분이랑 특별한 그런 이벤트를 하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가까이에서 한 분 한 분 눈 보면서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저도 너무너무 행복했고 정말 의미 있는 생일인 것 같고 너무너무 다시 한 번 고맙습니다 여러분. 완전 완전 사랑해요. 귀엽다. 마음이 딱 하는 분들은 여기에 불빛이 보이실 거예요. 그죠? 저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서연이 생일 축하합니다. 소원을 바래 봐. 고마워요 여러분. 조심히 가요. 안녕. 안녕. I love you. 맛있었어요. 맛있었어요? 네. 제 사랑 덕분이에요. 역시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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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일 축하해요. 생일 축하해요. 생일 축하해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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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